지구젤리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기한 지구젤리를 갖고 왔어요 진짜 지구젤리 지구본 멈출까 볼게요 냄새는 엄청 레몬맛이 레몬냄새가 나고 약간 컵냄새가 나요 컵소다맛 완전 완전 폭신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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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빛깔이 고소해요. 저는 빛깔이 고소해요. 빛깔이 고소해요. 그런데 진짜 치구같아요. 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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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어봤는데 지금 엄청 작네요 엄청 달콤해요 근데 좀 많이 셔서 이러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엄청 좋아해서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어요 원년사장님 이렇게 보신 분 원년사장님 이렇게 보시게 원년사장님 이렇게 보시고 좋아요와 원년사장님 이렇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주세요 원년사장님 이렇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